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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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얘기 차례는 이거입니다. 2x2라는 이야기를 읽어주겠습니다. 갑니다. 그렇지. 매일 일상에 오신 것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마치 내 zus 그냥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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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엄마 다행히 네 네 네 네 네 우리 gathering 여기 있음 다가 mat 네 어, 너와 오 뭐야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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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투명이야 물이 신기해 물이 물이 왔는데 소리가 나요 신기해요 물이 없는데 소리가 물 또 마시는 소리가 맛있겠다 빵 과일 과일 맛있겠다 빵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성경의 시작이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성경책이 들고 오고 한국에서 성경의 시작이 이거예요 봐봐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외국인이 있었어요 외국인 근데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 죽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 때문에 알게 됐어요 어디 담배지를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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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가 인정 1, 2, 3, 3번 오예 오 더 있으면 담 한 장 완성 어 지붕이 좀 삐뚤삐뚤거리네요 배의 지붕 어때 로아가 설보하고 있는거야 로아가 설비 로아가 설마 로아가 설비되면 다 빵 어 살짝 무서운데 먹으면 어떡하지? 호랑이도 있는데 코끼리 먼저 이 말 이는 이렇게 이는 이렇게 이는 이렇게 이는 이 카멜 순서가 코끼리 말 낙타 사자 토끼 호랑이 그 다음에 당나귀 거북이